내일 보이프렌드 아빠들 만나면 이제 마지막이래 기분이 어때? 안 좋아 내일 보면 이제 다시는 못 본대 아이고 싶다 그러면 아빠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안녕 안녕 아빠들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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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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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 3. 3. 3. 3. 4. 4. 4. 5. 5. 6. 6. 6. 7. 7. 애기들의 뮤직비디오 영상 보니깐 애기들의 뮤직비디오 영상 보니깐 선배님 아니죠? 그러니까 너 선사로 와 애기들 너무 많다 아 이제 아 새롭다 너네 부르는데 선물이 안 불렀다 이거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아 근데 그게 거기서 그 상황에서 그 튀어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무서운 것 같아요 헬로우 베이비 시즌 세븐 시작한 애들이었습니다 아 와 너 진짜 귀엽다 안녕 박수 한 번 해 야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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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이름 세트 우와 그래서 다들 애기를 띄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자옹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곤비 스키바 하이 헬로우 하이 헬로우 하이 헬로우 술 드실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으응 으응 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